이제 북이와의 싸움에서 이겨 북이를 제거하여 체중을 감량하고 몸에 불필요하게 축적된 체액을 없애자. 오늘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천연 인류제를 소개한다. 북이란 무엇일까? 의학용어로는 부종, 이디머, 또는 수종, 하이드랍시, 이라 불리는 이들 증상은 체액이 조직 내에 지나치게 저장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질병이 아니라 다른 상황, 예를 들어 신장, 심장 또는 소화기관의 상태와 관, 면에 나타나는 임상적인 징후이다. 부종은 특히 체액이 복부, 팔목 및 발목에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지칭한다. 체액의 지나친 축적은 결과적으로 다른 기능의 이상을 조회할 수 있다. 발과 다리 주변에 가장 흔히 생기는 이런 부기를 부종이라고 하며 이는 임산부 및 비만한 사람들에게 특히 자주 생기는 증상이다. 부종은 다른 증상이나 통증 또는 피부상의 열을 초래하지 않으며 뿐 부위를 눌러주었을 때 확연한 자국이 남는 것이 특징이다. 부종은 간, 심장, 심장의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비타민 결핍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 우리 몸에 좋은 천연이, 요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박, 수박은 많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 자연적인 인여, 재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유리기, 프리레디클, 가 인체에 미치는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제 라이코펜, 라이코핀을 함유하고 있다. 수박 내의 아미노산은 혈관을 확장시켜줘 조직 내에 갇혀있는 체액이 보다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한다. 수박에 함유된 성분들은 또한 우리 몸의 알칼리성화, 해독작용, 미네랄 공급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내장의 건강과 체내의 독소 배출을 촉진한다. 토마토 토마토성, 분의 90%는 수분이며, 비타민C, 셀레늄, 베타카로틴 및 나이코펜과 같은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유리기, 프리레디클, 가 초래할 수 있는 혈관, 뼉 손상, 염증, 체액과다 방출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오이,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오이도 좋은 인료제의 하나이다. 오이에는 신장의 요산, 제거 역할을 돕는 황과 교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부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오이는 또한 인료작용을 돕는 아스코픽산과 카페인산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다. 리의 절인 증상을 방지하는 칼륨, 포타슘의 공급원이기도 하다. 블루베리 주스 블루베리는 그냥 먹어도 되지만 즙을 짜내거나 이미 만들어진 주스 형태로 섭취하면 더욱이 상적이다. 블루베리 주스는 요도염의 치료에 탁월하게 좋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칼륨, 포타슘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적인 인료 효과를 제공한다. 뛰어난 항생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방광을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블루베리 주스는 당뇨에도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당근 다량의 항산화제, 미네랄 및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는 당근은 천연 인료제로서 가장 높이 권장되는 식품이다. 당근은 또한 해독 작용에도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가속화시키고 안구의 윤활제 부족으로 인한 시각장애의 진전을 더디게 한다. 가지가지는 다량의 수분 및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부기 제거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몸의 대사 기능을 향상시킨다. 끓이거나 생으로 갈아마시는 가지 주스는 체증 감량에도 권장되는 음료이다. 아티초크 아티초크에 함유된 카페인산과 플라보노이드는 신장 기능의 향상에 비타민과 미네랄, 은인료 작용에 도움을 준다. 아티초크의 신어린, 신어린, 산은 담즙의 흐름을 향상시켜 부기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셀러리 셀러리, 특히 셀러리 씨, 맛은 유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소변의 양도 증가시켜 인체의 해독작용을 돕는다. 셀러리의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동시에 이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한 칼륨, 포타슘 또한 해롭지 않을 정도로 넉넉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두자. 포도, 포도는 농축된 수분과 칼륨, 포타슘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어 강력한 천연 인효제이다. 포도에는 상당히 적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을 통해 체내에 독소를 방출시키는 이상적인 과일이다.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아스파라긴산과 아미노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강력한 인효 효과를 지닌 저칼로리, 음식이다. 이는 뉴머티즘의 통증, 월경전 부족 및 관절염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을 깨끗이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양상추 양상추는 샐러드에 재료로 입맛을 돋구어주는 동시에 높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 소변의 진행 과정을 돕는다. 또한 지방세포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철분과 마그네슘도 포함하고 있다. 녹차, 녹차는 소변을 통해 지방을 배출시키도록 돕기 때문에 체중감량 다이어트에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카페인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4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오트밀, 귀리죽, 귀리로 만든죽, 오트밀, 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아침, 식사로 아주 적합한 음식. 귀리에는 천연인유제인 교소도 포함되어 있다. 파슬리, 파슬리는 많은 양의 인유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장으로부터의 독소 배출을 돕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익히지 않고 날 것을 잘라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비트, 비트르트, 비트는 신장과 간 기능이 향상해 효과가 있으며 또한 지방, 침전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철분을 포함하고 있다.